1단시의 박수현! 자, 큐! 음, 걸렸네?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도사를 받나요? 너는 만약에 네가 식당을 오픈하면 어떤 걸로 오픈하고 싶어? 저는 약간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원테이블의 식당. 원테이블 식당이 뭐야, 형? 테이블 하나만 있고, 셰프가 계속 얘기해주거나 되게 친밀하게 하는. 아, 우리 이런 느낌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식당이 진짜 있어? 있어, 있어. 뭐, 진짜? 대신 머리끔이 없어요. 아, 바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두 학생들이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남학생, 잘생겼다. 잘생긴 두 학생들이. 자, 그리고 주문을 받아야 하는데 둘이 이제 같은, 같은 학교? 네, 같은 학교로. 또 주문학교, 또. 아, 우리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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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유혹. 뭐야? 잠깐만, 근데. 친구가 유혹을 하는 거야? 제가 유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주문서 주시고요. 아니, 친구. 왜, 이름이 한, 이름이 한 명이야. 저는 학생이 아니고요. 네? 교사라서.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네, 교사입니다. 그러면 세연 학생. 네.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이 유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주문서 두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 학생과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세연 학생은 나이가 몇이야? 저 16살. 16살. 아? 중산? 중산?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몇이세요? 29입니다. 아, 이제 선생님이 나보다. 나랑 16살 차이다, 선생님이. 아이씨. 야.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지금? 이게 유혹과 대처는 인기가 많게 생겼어. 인기가 많다는 얘긴가? 아, 제가 담배를 폈던 경험이 있는데. 담배를 폈었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저를 막 이렇게 다시 담배를 피자. 유혹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서 나와야 할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 진짜 고민이구나. 그럼 뭐 옛날식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약간 짱 같은 그런 아이고 아니라고 하면 말 안 할게. 짱. 짱이 옛날같이 이런 폭력적인 이런 짱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해서 짱. 네, 다 잘하고 인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짱이 아니라 인싸. 아, 카리스마 있는 인싸. 그렇구나. 찐짱이구나, 찐짱.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고 근데 우리도 보다 보면은 자, 우리 담배, 담배는 다 나가면 나 혼자 앉아. 맞아. 이때가 제일 스트레스거든 사실상. 뭔지 알죠. 맞아, 맞아. 뭔지 네가 어떻게 하고. 아니, 우리 얘기는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술자리에서 네, 담배 안 내면 피곤 깨피고 어우, 피곤 피곤하면 나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놔. 아, 저희도 그래요. 그렇겠네. 일단은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건 사실 두 분의 관계에서 힌트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어떤 계기도 없이 갑자기 친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세현이가 사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좀 사고뭉치? 네,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체육교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랑 많이 교류를 좀 했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 학생이 많이 이제 변했거든요. 2학년 때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완전히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또 감명도 받고 아, 그냥 그래도 그렇지. 오, 큰. 우! 결정했어. 오케이. 또 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살을 좀 25kg 정도 분명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뺐어? 아, 그냥 집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빠지길래 25kg면 주XX, 신동이 주XX에서 그렇게 뺐는데 옛날 사진 혹시 볼 수 있나요? 아! 어머! 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 근데 닳지 않았어요? 누구, 계속 아까부터 누구 닮아볼 수 있는 엑소의 카이선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한번 으르렁거려볼게요. 언제부터 이제 담배를 태운 거야? 1학년 때 호기심으로 한 번 했었다가 끊고 다시 2학년 때 한 3, 4달에서 2, 3달? 그 정도 정도 하다가 다시 끊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세연이가 인싸잖아요. 반에서도 되게 좋은 영향적으로도 인싸인데 어제 담배를 끊었잖아요. 그럼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어쨌든 그냥 인싸가 담배를 끊었다. 그치. 이러면 막 애들도 같이 끊고 약간 영향력이 있는 친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 같아요? 아, 저를 좀 더 좋아하게 됐던 친구들도 있었고 얘 담배 안 피니까 얘 이제 가라. 아, 맞아, 있었고. 왜? 혼자 건강히 해라. 자기는 피면 되지. 왜 남까지 그러는 거야?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 누가 담배 피거나 그러면 제가 가서 담배가 딱딱딱 날려줍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중학교 때 피다가 부모님한테 걸리고 끊었다가 스무살 때 이제 성인 돼서 담배를 다시 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어릴 때는 피면서 뭣도 모르고 피는 거야. 혼자 있으면 또 안 피워. 아, 맞아요. 그치?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있으면 야, 어떻게 야, 야리? 야리? 이런 말 너희들 쓰지,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안 돼요. 빵이라고. 빵? 빵은 들어가는 게 빵이 없는데 그게 다 다르구나. 어린 친구들 피면서 자기들도 속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왜 피곤하는거야. 아우 속 아파. 어우 더북해. 그랬는데 성인돼서 피니까 이러면서 차분해짐을 느끼게 되는 나 혼자만의 착각에 갇히면서 더 못 끊겠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아예 시작하면 안 되거든. 지금 끊기를 너무 잘 한 거고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신 거 아, 맞아.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흡연하는 친구들도 지도도 하고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뭔 거 같아요? 대부분이 보면 타인에 의해서 친구들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이 권유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제 생각하기에 이것 때문에 생긴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모이다 보면 더 나쁜 행동들을 또 2차적으로 하게 돼요. 그럼 세연이의 장래 희망? 되고 싶은 게 저 배우되고 싶어요. 배우? 오케이! 그럼 내가 딱 이 계기 하나 만들어줄게. 너 몰래 담배 피우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면서 술 마시는 자리에 사진 찍고 그러잖아? 너 배우의 네 길 발목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발목 잡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야. 옛날처럼 학교 날때 담배를 펴서 연기할 때 담배가 잘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 절대 아니거든. 세연이는 좋아하는 배우나? 저 마동석교의 짱팬이에요. 마동석검제도시라. 어? 근데 그거 봤어? 아니 그 다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는 거? 조금 클릭 이렇게 따라 놓은 거. 그럼 마동석형 연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이런 거 보여드리면 또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보여드리면 바로 섭외 들어오냐? 아 이런 거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왜? 왜? 나중에 흑역사가 나오면 나무 섭외 들어오나? 흑역사가 될까 봐?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역사가 될까? 자 마동석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자 좋고 자 우리 신인배우 박세현 좋아. 우리 박세현씨 호흡이 늘어났어요. 담배를 끊었더니 폐랄량이 좋아서 호흡이 늘었어요. 대사 좋고 전달 좋고. 자 박세현 신원 1-1. 자 1-1 박세현. 자 큐. 좋아 깡패다. 야 너네 다 연장내서 내려놔. 내려놔. 안 내려놔. 끝. 이야. 아.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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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아니. 그 시장에서 칼 그 내려놔다가 다 버리야. 노래방에서. 아니야 아니야. 그게 처음으로. 근데 세현이는 너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까지 네 주변 친구들을 담배를 끊게 하고 싶어?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냥. 저희 진짜 저희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취미생활. 뭐 쉴 때나. 저 게임이에요. 아 게임. 게임 어떤 게임이죠? 저 롤레야. 야 롤런 내 앞에서 롤레이란단 말이야? 아 저 근데 골드랑은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난 다이아 3이었어. 시즌2 때. 아 예전이라. 어 지금 지금 티어가 어딘데? 다이아 3이었어. 아아. 지금이야. 어 지금은 난 접은 지 오래됐지. 아 아니던데. 18일인가 하셨던데. 음 걸렸네. 아 롤을 안 하시는군요. 네 롤 안 합니다. 쉿. 롤 안 하는 사람 제발 말 좀 걸지 말아주세요. 우리 롤 하는 사람들 불편하고. 어 그러면 페이커는 누군지 알아? 알죠. 아 페이커 나도 안다. 페이커 저도 알아요. 아 페이커 우리 이거 잘 지내나? 아 치네? 아이 형 나 페이커는 방송도 했쑤. 하하하하하하 자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제. 자 우리 한 번 드셔보시고 우리 선생님이랑 세연이랑 한 입씩. 편하게 드십시오. 아 선생님 편하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앉으세요. 아 참 이름은 삼색 오야코덮밥. 삼색 오야코덮밥. 오야코덮밥. 오야코덮밥이 이제 일본의 오야코덮이라고 닭고기랑 계란이랑 엄마랑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오야코데 약간 둘이 아빠하고 자식은 아니지만 뭔가 그 정도 끈끈한 분위기가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또 삼색 오야코덮밥. 한 번 드셔보세요. 껍질 부분으로 탁 튀기면 바삭해집어요. 껍질 부분으로 탁 튀기면 바삭해집어요. 우리 세연이 또래면 청경채는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청경채 먹을 수 있어 세연아? 네 멋있어요. 네 청경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나도 청경채 나 청경채 진짜 좋아해요. 나도 청경채 나 청경채 진짜 좋아해요. 선생님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이게 아삭아삭 씹히기도 하고 고기에 씹힌 맛도 있고 부드러운 계란도 있고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 입맛에 딱 맞다.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살까 매운 거 못 먹지. 아니요? 그래서 그래도 맛있다고. 아아아아 이렇게 돼 근데. 그치? 왜냐면. 아니 진짜 맛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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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주인 정말? 넌 손님이고 난 주인이야. 혹시 뭐 소스가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많이 있으니까. 혹시 짤까봐 좀 적게 하긴 했는데. 저거 부족한데? 뭐? 항공기관. 아 그래가 뭐야? 항공기관. 이게. 아 근데 이게 좋다. 선생님이랑 제자랑 이.. 이 관계성도 너무 좋다. 사제지간. 어. 이게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어. 사제지간이. 이제 나중에 진짜 나이 들면은 진짜 재밌어. 사실 그때 듣고. 맞아 진짜 그때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코임 선생님이랑 형 동생이. 그렇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중3, 20하고 13살 차이면 저 호동이 형이 저랑 13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호동이 형은 형 동생 형 동생 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면 같이 선생님 저 20살 됐습니다. 그러면 술은 어른한테 배워. 그러면서 술 한잔 하면 그때 옛날 얘기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선생님 약준 좀 하세요? 네 저 좋아한다. 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신다고. 세연이는 약준 좀 해? 아니에요. 안 넘어가네? 절대 하면 안 돼. 네 발목을 잡을 거야. 아주 좋았어. 너의 과거들이 네 활동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이미 세연이는 이겨냈잖아요. 그 유혹에도 떨쳐내고 당당히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더 멋진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어떤 캐릭터가 이미 레벨업을 한 번 한 거거든. 그때부터는 이제는 키워야 되거든.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저는 5단계는 이미 확 넘어간 거야 이미. 그러면 이 다음 레벨을 다 싹기 위해서 얘를 아낄 거 아니야. 그 마음으로 살면 될 거 같아. 두 분의 우정 영원하라 팍팍! 잠깐 무릎 팍팍가 맞네. 진짜.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무릎 팍팍 조사를 받나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이해도 잘 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 없도록 지금 다 금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하지 말자! 아 맞네. 금연하자. 아 열받네? 욕심쟁이네. 진짜 무개념이야. 이게 아까? 키철이 알지. 키철이 알지. 뮤지컬 하고 있어요. 크기가 되게 seule. 아 우세가 그 남자들. 네. 매일 이상 깊이 가능성이? 아 우세호 생각보다 얘기를 해요. 네. 네. 아 우선. 아 우선. 아 우선. 아 우선. 아 우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